한국교회 총연합회가 9일 역사적인 출범을 알린 가운데 그동안 한기총, 한교연 간 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한기총 내 2단 논란이 사그라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문제가 됐던 류광수 목사의 세계보그마 전도협회가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했고 한기총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계보그마 전도협회의 탈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그마 전도협회는 오랜 기간 2단 논란을 빚어온 류광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지난 2015년 한기총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 과정에서 류 목사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이단성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기총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키로 하는 한편 종결시까지 이들을 행정보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이대위 보고가 어떤 식의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세계보그마 전도협회가 자진탈퇴를 통보해오면서 행정보류 안건은 자동 소멸됐습니다. 이로써 한기총 내 2단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한국교회 연합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한교회는 2단이 가입된 단체와는 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는 두 단체의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한 큰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 결정에 어떠한 토를 다는 것은 그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스스로 결단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는 괜히 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걸 원치 않고 걸림들이지 않게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우리 회원권 제안의 조건 중에 하나인 자진탈퇴를 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들은 한국교회 통합에 관한 전권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고 한기총을 처음 창립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31일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엔 증경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